지금 BTS의 우워마가 나왔습니다 와아 정식 출시입니다 BTS 오우 힐븐 형이에요 오우 근데 중요한거 우워마가 어떻게 하는거에요? 우워마가 까먹었어요 정확한 방법은 몰라요 우워마가 깽신 와일드 카드라는게 수거가 되죠 댕싱 와일드 카드에요 방금 그렇게 부수하게 댕싱 와일드 카드가 수거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고 카드를 호호흡이가 내면 조민 씨가 춤을 추셔야 돼요 왜요? 그리고 플러스 4 카드는 플러스 4 베이징 호흡이가 4를 내시면 조민 씨가 4장을 먹어야 돼요 그래 이 플러스가 공격 lard 공격한 continuar 오케이 자 해볼까요? 괴 우웅 야스틱 자 한번 잡힐게 저희는 1등 합니다 오케이 저는 1등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판 전에 제일 유일 것 같아요 머리 잘 잡았다 이기신 분이 팀원들을 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은숙이 형, 실전으로 가시죠. 바로 가자. 가득이? 바로 실전하셔. 바보들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 바보죠. 원래 바보가 재밌는 거 아니야. 이긴 사람 오른쪽으로 하기 가위 가위 보. 너무 안 됐잖아. 가위 가위 보. 우리 다 빼내자. 가위 가위 보. 우리 다 빼내자. 왜 이렇게. 아 진짜. 수상. 자기께 넘어갔네. 남준이 형부터 오른쪽으로. 오케이. 두 사클 본거지. 한 사클 보고. 죄송합니다. 정국 씨. 두 장. 수상하세요. 어떻게 받아보시죠. 플러스 2입니다. 받아보시죠. 안 돼요. 안 돼요. 잡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 이 방금. 아. 이 방금. 내 랩은 슈퍼 사케 호가 나와. 아. 아. 열 차. 열 차. 열 차. 열 차. 이. 이. 봤나요? 불편하겠네. 불편하겠네. 그럼 전 이제 뭘. 너 이제 부자야. 플러스 4 없으면 그냥 먹어. 춤 한 번 추면 안 돼요 이거? 아. 아냐아냐아냐. 카드도 먹어. 열 차. 열 차. 너 그냥 침치고 카드 했네. 야. 진짜 못해. 야. 카드 우산에 긁을 거 많다. 아. 뭔가요? 저게 암호. 큰일 났네. 그럼 암호가 되면 되죠 이제. 레츠 고. 짐. 짐. 너머. 너머.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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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이거. 이건 뭐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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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많이 나와. 짐. 슈가. 레츠 고.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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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짐. 짐 많이 나와. 짐. 어. 진짜. 짐. 자. 여기서 가득툴. 렛. 짐.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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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 에이 난 열자. 에이. 자 카드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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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사. 자 가겠습니다. 형. 제발 내가 가진 숫자 중에 하나 내주세요. 너 먹냐? 먹냐? 먹을 거 같아. 고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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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비싼 건 있어. 6번? 고맙어. 댄스. 와. 예. 뮤직. 스타. 렛. 아 이거 뭐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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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아니 이거는 약간 좀 웃긴 노래 틀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두골베이도 열 먹어. 정국이 춤 틀렸으니까 한 장 먹어요. 와. 왜? 우리가 원하는 건 로스트가 안 보였었어. 오케이. 그건 맞다. 아니 원하지도 생각도 못했어.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오케이. 이거 아무거나 낼 수 있는 건가? 아니 제가 아무도 낼 수 있어. 아 형이 정하는 거구나. 네. 형 뭐. 뭐. 모란색으로 알겠습니다. 먹혔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왜 내가. 내가 내가 내야지. 뭔소리야. 넌 먹었잖아. 당신의 스킬입니다. 넌 먹었으니까. 형 때문에. 헤이 갓. 헤이 갓. 헤이 갓. 헤이 갓. 헤이 갓. 벨 갓. 얼굴이 안 하요. flats. 홈런색으로 변신다고? 갑자기 왜. 너한테 그냥 네일이. 왜 이럴까. 진짜. 진짜 assigned 또. 맛있겠다. 우와. 오. 이 야꾸야. 호기형이 안되서 호기형 오른손에 대충 essence. 도ysi아. 여러분. 왜 이러세요 정말. 드세요 오마이 턴 오마이 턴 하이 다행이다 하이 가수가 너무 형이 델고 왕타기 만들어라 지금 슈가형이 핫 부장인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오르고 아 그래? 헤이걸 스페셜 아아 아아 역시 아아 잘 추야들만 버리네 아아 Get it get it get it get it 무슨 소리가 나올까? 과연 설마 미얼 블랙 프로포트 안 나오지? 과연 창작 창작 아 오케이 인정해 아 이거 인정한다 아 이거 인정한다 아 찐 나오다 야 형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형 너무 괜찮았어요 아 수만력이 돈 빠졌습니다 한 잔만 먹어야 돼 안무 틀린 것 같아요 고래가 이렇게 수영하진 않아요? 고래가 이렇게 수영하죠 고래가 이렇게 수영하죠 생각하는 게 해역밖에 없죠 차이로도 좋았지만 뭔가 좀 아쉬운 부분 오래 어 잠깐만 카드 색깔 색깔 더 정해줘 아 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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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춤춘 사람은 블루 킥고잉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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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두 장까지 갔다 계속 먹네 형 몇 잔씩 먹어 야 잠깐만 휴가야 한 장이다 그래 야 빨간색 가야 된다니까 빨간색 빨간색 가야 돼 이거 한 장이에요? 아니 형 맞네 무슨 색일까요 이게 자 일단 색깔 바꿨는데 아 저 형 저런 사진가 왜요 내가 블랙 정국아 정국아 빨간색 가야돼 빨간색 가야돼 정국아 빨간색으로 가면 안될 것 같아 감이야 아니 정국아 빨간색 가야돼 같이 빨간색 가야돼 정국아 빨리 게임 끝내고 지금 뭘 게임 해야지 정국아 빨간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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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그러면 어? 나 아니야 나 빨간색으로? 맞아 그럼 나지 그러면 일단 아이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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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애가? 노래하는 거랑 와 진짜 칼을 막아야돼 나를 막아야돼 뭐할건데 몸기이고 준비하는데 형아 다음 순서를 바꿔야지 순서? 와 잠깐만 나냐? 그래야 윤기한테 안 넘어가니까 아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왜? 나오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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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처음 봐봐 진지해서 그래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 이거 이거 필요없다 안 더 찍었다 세 장 야 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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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택박 좀 응 뭐랄게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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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제가 할게 너랑 제가 할게 진짜 그럴게 진짜 그럴게 좋아 좋아 그거는 쓰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